이게 그때도 이렇게 이랬던 거야, 이 안은. 그러니까 밖에는 한옥인데 실내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 그렇지, 하는 거야. 이게 어쨌든 밖에서 안에가 충격이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하나 땄으면 좋겠거든. 나 이거 한번 썼으면 좋겠어. 딱딱하면 한 명씩 숨어있다가 고개 딱 나와서 모여서 춤추는 거야. 들어올 때 한 명, 입구에서 한 명. 이제 따라 들어오고, 내 뺏고 이렇게 딱 나타나. 그다음에 우리가 셋이 이렇게 뭉쳐져서, 여기서 이제. 형님, 보여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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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의 고통 때문에 형이! 오늘 춤을 못 춰, 진짜 너무 힘든데. 이 정도면 해줘야지. 이 정도면 해줘야지. 진짜 난리다, 스피드가. 자,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그렇지. 형, 이거 좀 약하다. 이거 하나에 우리 지금 한옥이잖아요. 우리 정서를 실어서 한국 정서를 한 번 더 실어보자. 여기에다가 한국 무용을 좀 섞어줘. 한국 무용과 현대무용을 섞어서. 이거 같아. 어? 어? 나오잖아, 봐봐 형은. 척하고 나오잖아, 야. 무용. 마무리는 우리가 그냥 빠져나가자. 그래. 뛰어나가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기를 밖에 계단부터. 어? 여기 뭐지? 하고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끄덕끄덕 하고 들어오면서. 오케이. 재호 PD님. 건물 외관이 꼭 고여야 돼요. 계단부터 올라와야 돼요. 한국 정서를 감아줘야 돼. 내가 이제 재호 형은 지금 경주로 가고 싶을 것 같아. 재호 형 아예 밖에서, 아예 밖에서. 재호 형 아예 밖에서 들어오면서. 저 종도 찍고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천주 그것도 찍고. 어, 그리방이어서 뭐 시켰어. 그리방이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아니 아예 밖에서 계란을. 아니 아예 밖에서 계란을. 재호야. 재호야. 그렇지 그렇지. 재호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재호야. 야 좋다 재호야. 거의 계단부터. 거의 계단부터 오케이. 재호야 좋아. 잘하고 있어. 스타 PD 되자 스타 PD.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종 한번 보고 종 한번 본다. 올라와서 성당 푯말 본다. 성당 푯말 본다. 어 이거 뭐지 궁금하네. 나뭇차 하는 거네. 황금형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좋다, 딘딘 좋다, 딘딘 주마! 대사 들어오라고 그러고 숨었어?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고 지고 나 언제 일어나? 지금, 지금, 지금! 재호 형이 지나쳐! 종민이 형 지나치고 종민이 형 왼쪽으로 빠져! 이쪽으로 빠져, 이쪽으로 빠져 하나님 무너지고 딱 꺼진 한 듯 자리에 정신없이 먹으려고 들어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멈춰! 천천히 오른쪽으로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혔어요, 형! 기가 막혔어! 사진 봐! 보자, 보자! 와, 이거야, 이거! 봐봐! 우와, 씨!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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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기가 막힐 기가 막힐, 기가 막힐다 그랬는데? 진짜로 자, 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간다, 진짜 가 내려왔다고 콜 주세요! 하이큐! 생선시키는, 아, 왜? 아! 아,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 저거야,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큐! 이러면 어떻게 내려와있어요! 내려와서요를 해주세요. 네, 왔어요. 하나! 셋! 잠깐만, 달을 왜 이렇게 찍었어? 뭐야, 달이? 점이야? 아니, 감독님. 편집할 때 아시잖아요. 달을 크게 찍었다가 3로 넓힌 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어차피 검정 화면이라서 크게 몰라요. 그러니까 달을 찍고 옆으로 돌면서 이 흑백일 때 3로 벌리면 이 흑백일 때 3로 벌리면 돌면서 이 흑백일 때 3로 벌리면 모르니까 나 귀에서 피 난다. 재호 씨는 귀에서 피 나. 그렇지, 그 자리 그 정도는 보여야죠. 아, 좋다, 재호. 아, 재호의 피는 좋다. 이게 느는 거야, 점수 없이. 그래, 처음부터 잡을 수는 없지. 드디어 왔어요. 자, 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수수하는. 절도. 말해봐. 절도. 됐죠, 됐죠? 됐죠? 완벽하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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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오케이. 차에서 확인하다. 오케이. 오케이, 철수하겠습니다. 오케이, 철수할게요, 철수.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라, 마지막 하라. 잠깐 저쪽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세 분 다 내리셨어. 왜요? 왜요? 왜 불러요? 지금 갈 길이 뭔데? 뭐지? 아니,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지막 하라, 빨리 가야 되는데. 보문사, 내가 공부한 거. 성모도 보문사로 이동하기 전에. 네. 잠시 재기 먼저 차고 갈게요. 재기요? 또 왜, 또 왜. 왜요? 또 왜.